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아무리 봐도 패미 때문에 망한 것 같진 않은데 본인은 계속 패미를 해서 망했다라고 주장 아니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그런 쿵쾅이 친구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남자는 절대 악이라 말하며 다같이 패미 결의도 했었는데 이제 하나둘 배신 때리고 시집을 가네? 결국 혼자만 똥이 된 패미 여전사. 원제 경험상 냉정하게 말하는 건데 패미하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거야. 내가 여기다 이런 글을 쓰다니 진짜 옛날 같았으면 정말 상상도 못할 행동이고 또 개처맞을 내용인데 그래도 너무 억울해서 그냥 써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략 한 7,8년 전 내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당시 패미 쪽으로 엄청난 유행이 있었고 그래서 나를 포함해 몇몇 동기들이 정말 똘똘 뭉쳐다니며 같이 쇼커트하고 뭐 그랬단 말이죠. 특히 여기서 A라는 애가 거의 우두머리처럼 우리들 모두를 엄청나게 패미 쪽으로 고라니질 했어요. 진짜 아주 작은 틈이라도 보인다 싶으면 바로 야 너 뭐야? 남자 못 잃어? 그러고 살면 니 스스로한테 안 쪽팔리냐? 등등등 마치 개 꼰대 선생이 학생들 혼내고 잡는 것처럼 항상 검열을 했고 미친 듯이 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얘 눈치 보느라 나는 그 흔한 헌팅포차 이런 건 감히 꿈도 못 꿨어요. 아 물론 내 자의로 안 간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랬는데 얘한테 냉정하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그지 같은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죠. 이 정신나간게 아니 진짜 그 누가 봐도 신내 풀풀 올라오는 독학생 아저씨한테 눈이 뿅 뇌가 확 뒤집어지는가 싶더니 지가 먼저 접근해가지고 엄청 친한 척하고 또 수업을 들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를 짖겨놓고는 둘이 같지 않나 싶더니 이런저런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진짜 레전드였어. 예를 들어 그 아저씨가 A한테 완전 한심하다는 말투로 야 꽁꽁이 너 평소 뭐 뭐 하는 거 보니까 혹시 팸이 뭐 그런 것 같은데 맞냐? 이렇게 묻는데 이게 딱 내 귀에 꽂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심 그래 당당하게 말하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와 진짜 이때 눈 하나 까딱 안하고 A가 뭐라는 줄 아세요? 예?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랑 저를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니까 꼴팸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오빠. 이지랄. 진짜 같은 사람이 맞나 싶고 순간 내 귀를 의심했는데 그런 놀라움도 잠시였죠. 이때 내가 느낀 건 이거였어요. 야 이러니 저러니 씨부렁거려도 결국 지 밥그릇은 지가 알아서 챙기는 거구나. 본인 이익 앞에서 언제 박살날지도 모르는 이 얄팍한 신념으로 내 살 깎아 먹어가면서 굳이 연대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새로운 다짐을 했는데 여기서 진짜 웃기는 게 내가 뭐 굳이 일부러 피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도둑이 지발자린 건지 뭔지 지부터 나한테 말도 안 걸고 쌩까더라고.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게 우리 무리와 가끔 마주칠 때마다 뭔가 부끄럽거나 미안한 기색으로 피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단단히 화가 난 것처럼 꿍한 표정으로 대해놓고 쌩까더라고. 그런데 그런 엄청난 노력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A는 결국 그 쉰내 오지는 아저씨랑 잘 되지도 못했어요. 그나저나 요즘 쭉방도 안 할 텐데 이게 뭔가 싶었더니 여시 그런 친구들 모여있는 커뮤니티 그런 것 같아요. 걔가 이 글 보려나 모르겠네. 아니 지가 나 여기 데려왔으면서 요즘 하지도 않나 봐.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죠. 얼마 전부터 갑자기 생기는 일들인데 이랬던 나보다 10배 아니지 최소 100배는 더 많이 남자가 싫다며 비연애, 비혼을 외치고 다니는 애들 대학 당시 그 무리 맞아요. 나랑 패미 결의를 했던 그것들 말이지. 특히 여성 인권 관련 시위란 시위는 모조리 다 참석하고 이 나라 패미 운동에 도움되는 건 진짜 전부 다 하던 걔들. 그랬던 것들이 얼마 전부터 하나하나 결혼한다며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오는데 진짜 이 미친 것들이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거짓 없이 내 속에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해 보자면 지금 당장 찾아가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대학 시절 나한테 고백했던 남자 다섯 명 넘거든. 당연히 모조리 거절했지. 특히 그 중에는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던 남자도 하나 섞여 있었는데 나 얘도 냉정하게 깠단 말이에요. 정말 이건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이자 후회로 낫는다니까. 여하튼 그랬는데 바로 오늘이죠.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야. 지금이야 소식 뜸하게 살지만 그때 당시 어울렸던 동기들 중에 제일 친했던 비한테 청첩장이 날아왔어요. 진짜 어처구니 없죠. 근데 어쩌겠어. 일단 축하한다고 말을 했어. 했는데 오랜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물론 내가 의도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옛날 추억놀이 그런 거 하잖아요. 오랜만에 연락하면. 그러다가 옛날 그 팸이 얘기를 했더니 얘가 막 웃으면서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너 아직도 그러고 있냐? 그리고 또 하나는 말. 물론 우리가 했던 그 팸이가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다고. 무엇보다 남자들 말도 들어볼 가치가 있는 거다 너. 폭넓게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난 뒤에 그때 판단해. 뭐 나도 그때 그 시절엔 팸이가 전부인 줄 알았지만 나이가 차면 생각이 바뀌더라고. 이딴 소리를 해. 진짜 기가 막힌 게 옛날에 한 번씩 올라오는 그런 팸이들 소식. 그런 자료들마다 전부 집 개인 카페로 스크랩해가면서 두 번, 세 번, 네 번씩 계속 읽어가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하던 애가 이렇게 나이 좀 찼다고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진짜 이 소리 듣자마자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해서 그래 난 계속 이러고 살 테니까 너나 잘 참고 잘 살아라 이러고 끌어버렸는데 정말 하루 온종일 기분이 더럽네. 여하튼 팸이 제일 앞장서 불같이 소리 높이던 개들은 이런 식으로 대부분 배신 때리고 떠났고 오히려 나는 그랬던 애들한테 그냥 대충 끌려다니던 거쩌리 팸이었지만 결국 끝까지 신념을 지킨 건 나 하나뿐이라고. 그리고 이런 나 혼자만 피해를 받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증거로 나는 지금 나이 서른이 지금도 연애고자거든. 옛날 그 버릇들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가 다가오면 습관성 찰병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게 아직도 안 고쳐져. 하, 모소리라 소리죠. 아마 성격이 아예 확 굳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뭐 그렇다고 이 글을 읽고 야, 알량한 네 경험 하나만 가지고 팸이 전부를 매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 나한테 2차 가해를 시도하려는 자칭 팸이들이 분명 우후죽슴처럼 솟아오르겠지만 그래봤자 현실은 누구나 다 전부 다 그래. 나랑 똑같을 거야. 그냥 나처럼 바보처럼 살지 말라고 끄적여 본 거라고. 그러니까 팸이의 정신은 계속 개성하고 유지를 하되 신리는 챙기길 바라는 거지. 나처럼 걔 멍청하게 다 잃고 아무것도 못 갖지 말고요. 댓글 1번. 또 다른 팸이 전사입니다. 글이 너무 그지같고 걔 빠서 진짜 할 말을 잃었네. 너는 꼭 숏컷을 해야만 진정한 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넌 가짜야. 뭐 이랬는데 글이 지워졌어요. 그래서 이걸 본 타 사이트 반응을 가지고 왔습니다. 댓글 1번. 야 이딴 것도 신념이라고 계속 일해야지. 꼴 같지 않다 정말. 글글끌글끌. 2번. 스스로 파멸을 했구만. 근데 이건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맹목적인 여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봤자 쟤처럼 피통 싸면서 후회만 남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밖에 나갔으면 여자도 만나고 야스도 하고 할 것 다 하라고. 댓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자를 혐오하니까 못 만난다고 주장을 하는 거냐 지금? 이 오만원 새끼야. 누구 놀리냐? 3번. 야 글 다 보고 첫 댓글 보니까 진짜 말문이 턱하고 막힌다. 저 팸이 쓴이 더 크게 현타 왔겠다. 같은 팸이한테 쳐맞았으니까. 하긴 그래요. 이런 것들이랑 뭘 논하겠냐고. 야 말 똑바로 해라. 남자가 안 만나줘서 그게 억울 아니고 분하니까 혐오를 한 거지. 혐오를 해서 남자를 안 만난 게 아니잖아. 5번. 옛날 중등 때부터 알고 지내던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땐 동네 오빠 동생들하고 잘만 어울리고 놀더만 여대에 들어가면서 정말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페미니즘? 나 이거 진짜 사이비 종교랑 똑같다고 봐. 인간이 뭐라고 하죠? 졸라 맹목적으로 변하는 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지 부모 새끼 다 버리는 사람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 6번. 바로 어제였습니다. 동네 데이팅 어플, 동네 친구 매칭해주는 어플을 좀 보고 있었는데 헐 이건 뭐 누가 봐도 나는 페미야 하는 쇼컷 여자아이가 데이팅 어플에 복립프사를 떡하니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봤는데 역시나 소개란에 당당하게 나는 페미라고 써놨더라고. 사람들이 아마 페미야? 이런 질문을 오지게 했는지 자기 소개에 그런 빠은 소리하면 아묻다 차단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 메시지를 싹 모아가지고 모조리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이런 협박까지 해놨던데 뭘까? 합의금을 땡기기 위해 하는 부업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미친 페미가 데이팅 어플을 왜 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 7번. 자의가 아니고 타의로 강제되는 건 신념이 아니죠. 8번. 신념은 개뿔. 누가 보면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9번. 나 아는 동생 중에 지 SNS에다가 한남들 다 추가 이딴 걸 써놓고 대놓고 쓰던 애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성격이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늘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지가 혐오하던 한남한테 시집가더라고. 10번. 나도 진짜 웃긴 게 옛날에 16년도 쯤이었나? 아무튼 그 쯤에 대학 다니면서 탈 코르셋 어쩌고저쩌고 하며 페미 짓거리 오지게 하던 지인들 한 두 명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것들이 지금은 귀신같이 코르셋 다시 꽉꽉 조이고 남자 만나고 있더라고. 뭐 본인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건지 그게 아니면 티만 안 내는 스타벌리크 같은 거 그런 건지 진짜 궁금한데 이건 뭐 물어볼 수가 없어. 11번. 고백을 많이 받았니 어쨌니 헛소리 나불대고 있는데 내 장담하는데 이 세상에 예쁜 페미는 절대로 없다. 인생 황금기 10년 정도를 등신같은 짓거리 하면서 보내는 건데 누가 해? 절대 안 하지. 남자로 치면 차은우가 염전노애로 10년 사는 꼬라지요. 12번. 나 아는 여자애도 대학 들어가다니 대놓고 페미를 하더군요. 그리고 나 이때 한남이라는 말도 얘한테 처음 들어봤잖아요. 지금도 그래 페미니즘? 도서인가? 뭐 전시회? 아무튼 이런 거 대놓고 다니더라고. 그런데 졸업하고 겉으로는 평범하게 또 사회생활을 잘했어요. 뭐 내면 속에는 아직도 그런 사상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생활하면서 열심히 잘 숨기는 것 같아. 아니 지금 이게 숨기는 건지 아니면 그런 생각이 주로 든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네. 대댓글. 지금은 어때요? 아직도 걔랑 친하게 지냅니까? 뭐 가끔 한부 연락이랑 동창회 때 보긴 해요. 근데 페미한다고 말은 해도 현실에서 막 그걸로 싸우거나 댐비거나 그러진 않거든. 뭐 대학생 땐 약간 그러긴 했었고. 2번? 걔 지금 남친 있어요? 만약 있다면 남친도 혹시 그걸 알고 있나? 남친 있어요. 지금도 페미 관련 전시회, 독서, 토론회 이런 걸 대놓고 다니는 걸 보면 아마 남친도 알고 있지 않을까? 아무튼 참고로 예. 내년에 걔랑 결혼합니다. 오우 쉿 지자스! 이런 말 하면 또 공격이 쿵쾅쿵쾅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생각 하나만 얘기해 보자면 아까 댓글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예쁜 페미는 없다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자가 얼굴이 정말 예쁘면요. 남자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정말 연예인급, 아이돌급 넘사면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건 있어도 그게 아닌 경우에는 대놓고 고백은 안 하더라도 그냥 챙겨주게 돼 있어요. 많은 호의, 관심, 또 챙겨주는 이런 거. 일종의 사랑 같은 거죠. 그것도 그렇죠? 그런 거를 많이 대접을 받으면서 살면 이렇게 고일 수가 없거든. 맞잖아요. 페미라는 게 페미니즘이 뭡니까? 상처를 당하기 싫어가지고 하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쁜 애들은 그걸 안 당하거든. 내 배가 부른데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이슨이가 말하는 대학교 때 5명 이상에게 고백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은 그게 아닐까. 그럴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요. 감사합니다.